날씨가 좀 풀린다 싶으면 꼭 이렇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을 기록하며 온종일 하늘이 뿌옇게 보였거든요. 다행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내일쯤이면 이 불청객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혁 기자입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서울의 모습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빌딩은 잿빛으로 물들었고 불과 4km밖에 안 떨어진 롯데타워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짙은 미세먼지로 도심이 온통 뿌옇게 보이고 고층 건물은 윤곽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경북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은 오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등지로부터 다량의 미세먼지가 유입됐지만 미세먼지를 날려버릴 바람이 불지 않으면서 먼지가 상공에 적취된 겁니다. 오늘 새벽부터 고농도의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오전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점차 남의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 내일 오후쯤에는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국지적 동풍으로 인한 눈이 쏟아지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에는 최대 15cm, 경북 동해안에 최대 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MBN 뉴스 이상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